안녕하세요! 와우 ludicrous 식감도 안좋은 듯. middle Kann삭 긍정적 쓸게 숨은 비맛 일부러 너무 맛있어 참기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좋죠?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 donc 너무 맛있어 그리고 제가 더 좋아서 한 번 더 먹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참기름 너무 맛있어 아는댕이 다 먹으면 더 맛있다 으음 아는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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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이팀에 대신가가etu아줄게요 마셔라 쌀이팀 마셔라 뱅 뱅 다진 마셔라 마셔라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낙지 소스는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잘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저는 이 맛을 먹어야지 탕후라이 너무 맛있어 잘 먹어야겠다 계란